수만 번을 때려야지만 나올 수 있는 쉐입인 거고 정직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작업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좋아지고 더 예뻐지고 하는 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고뇌의 시간이라고 사람들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고뇌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망치를 들고 있으면 재밌고 심심하지 않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그런 시간인 거죠 제 작업시간은 제가 구리 작업으로 샘플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날은 제 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작업이 은으로 됐으면 아주 기가 막힌 작업인데 구리로 되어 있어서 이 작가의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 같다 저는 꼭 제 색깔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의 그냥 미가 보여주면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그런 미감이 보여져서 단순하면서 심심하지 않은 그리고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그런 작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늦게까지 망치를 하면서 이 작업을 계속 하는데 1시간, 2시간 만에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길게는 3개월 넘게 짧게는 2, 3일 그렇게 걸리는 작업을 하면서 저는 사람들이 제 작업을 보고 고뇌를 느끼는 것보다는 평온함 그리고 평범함 그런 평안함을 느끼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막 refuge 망치로 시작해서 망치로 끝내는 금속 작가 이상협입니다 망치로 시작해서 망치로 끝내는 금속 작가 이상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